아빠, 아빠한테로 봐봐. 현진아, 그 무슨 꽃이야? 와, 체리 블러셈이라는 거야? 아빠 봐봐. 아빠 봐봐. 아이구. 아, 조금씩. 아하. 아, 조금씩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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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아하. 맛있겠다, 그치? 또, 또 놔봐. 아하. 조금 더 놔봐. 아하. 잘하네. 현진아, 아까 있잖아. 현진이 아이스크림 안 먹고 싶어. 왜 그랬어? 어?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, 그때는? 어, 이거.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어? 어. 오케이. 이제 거기다 넣은 다음에 한번 먹어보자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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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하고 수아가 있으면 좋을텐데 그치? 이따가 오라 그러자 음 무슨 맛이야? 음 맛있는 맛 맛있는 맛 아 현재 뭐 먹고 있어? 음 이게 너드스라는 맛있는 사탕이야 너드스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 그게 뭔데? Canoodle요? 다른 거는 뭐예요? 네 아 Canoodle Gravity 어떤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? 네 이거 이거는 또 올 때 하고 이건 얼마? 또 올 때 하고 지금은 뭐 할거야? 어떤거? Super Mario time Super Mario time 넷살 가는거야? 어 넷살이 하는거야 오늘이 거의 넷살이야 거의 넷살이어서? 응 그러면 생일날 이거 열을까? 아니면 지금 열까? 어 왜 지금 열어? 아니 어 집에 간 다음에 어 맞아 그러고 싶어? 알았어 응 어 밟아봐 오 이게 뭐야? 어떻게 된거지? 아 지지 현준 오오 오오 가보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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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